MBC 뉴스 PAO 돌아왔구나 여보세요 네 정의자서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커피 이제 점심 먹으러 갔는데 커피에서 뭘 많이 먹어요? 스테이크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아 그래요? 파스타도 있는데 스테이크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 어때요 필리핑니까?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카메라 없네 오 굉장히 운수나게 많습니다. 큰일났습니다. 김준호 선수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주세요. 저는 창훈 RG 세이커스 14관 포워드를 맡고 있는 김준호 선수입니다. 수염이 되게 멋있게 나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자신도 보죠 왜. 아 그래서 좀 제 나이에 맞지 않는 수염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이번 시즌 저희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농구는 창원이니까 저희도 기대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 어디 갔다 하세요? 아 지금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젓가락 들고. 필리핀은 처음 와보는가요? 그냥 해외형을 해외를 처음 와봐요. 아 해외를 처음 와봤다. 좀 신났겠네요. 들뜨고. 아무리 그렇죠 해외를 처음 와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네. 다음에 꼭 한번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로 여행 한번 가보시길.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선 선수. 아 지금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뭐 하나요? 이제 좀 쉬었다가 간식 먹고 이제 경기 하러 가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컨디션은 어떤가요? 컨디션은 어떤가요? 컨디션은 어떤가요? 컨디션은 어떤가요? 컨디션은 어떻게 얘기해? 컨디션은 어떻게 얘기해? 팬분들께서 이제 시즌 시작하면 경기장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팬테스 에서 왜 여기 있어? 이런 친구 나오고. 방희스트 선수가 지금 인터뷰 때문에 자기 방을 놓치고. 이런 어이없는 상황. 여기는 한상혁 선수와 방병현의 방입니다. 한상혁 선수가 인터뷰를 못했는데 요즘 한상혁 선수는 어떤가요? 다들 그렇겠지만 필리핀 교통정치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일단 저희가 이제 연습체육관을 가는데 약 7kg, 8kg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으로 40분은 잡아야 되고 조금 심할 경우에는 한편 넘어가죠? 어떤가요? 강변원수가 같은 방을 처음 써보는데 저는 너무 영광이고 영광같은 그런 오그라드는 그런 정말 사탕발린 그런 멘트 요즘 서븐 멘트 방투를 많이 하십니까?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이런 방투를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군 제대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준비성이 굉장히 철저하고 센스 있는 모습이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쉬었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